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너무 놀랬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벨벳의? 예리? 아, 뭐야? 따로 예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벨벳의? 예리? 아이디벳 인사 여러분, 진고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쪽으로 미식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진고로 저희가 이번에 진고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워우 저희가 저희는 어디죠? 여기가 바로 에뛰드하우스에요 근데 진짜 직원같죠, 저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렇게 오면 예쁜 언니들이 이런 아침마읽고 맞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하우스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아우 떨려 음영하세요 음영 중간에 이게 눈 두덩이라 생각하고 저희 이거는 제품을 팔러 왔는데요? 그 위에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하우스입니다 이거 크리미하게 발리는 은근 바르면 이런 색이 예쁘다 예쁘다고 이거 슬기 언니가 이런 색 좋아하는데 복분자 파워 귀엽다 이런 말린 딸기 시럽 손님은 약간 이런 레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칙칙하지 않고 되게 맑게 발리거든요 저도 오늘 발랐어요 찰토마토라는 건데 봄이니까 화사하게 봄 립스틱 음 아이린 스피크 어머 언니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손피스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아이고 피치방 같네요 피치방 피치방 같지? 과즌리 팡팡 잠깐만요 줌인 들어갑니다 봄이잖아요 벚꽃도 피고 우리 꽃놀이 가야 되잖아요 꿀 좋아 노란 색깔과 핑크 계열과 음영을 줄 수 있는 브라운 이 말을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이죠? 오후 3시가 되면은 약간 좀 못생겨지는 시간 그럴 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Double Lasting Cushion 멋있다 Double Lasting이라고요? 오래 간다 되게 하얗다 나 왜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 너너너라 그러면 오세지도 두렵지 않아요 안아요 이게 다 내 화장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해볼 텐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겠지? 돌아다녀도 되겠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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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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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하우스입니다 왔어요 어떡해 저 이 웨딩은 뭐 하는거죠? 못하겠어요 쭈뼛쭈뼛 걷는 건 벗어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얼굴 봤어 4,500원입니다 네 네 네 혹시 도움 필요해요? I don't know something that matches spring for my friend? spring is this she's born in the spring spring this tells exactly this is spring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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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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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no this light pink that one 어떡해 나 이거 하면 망하겠다 네 좀 지나가면 그치 예린이 좀 지면 돼 저 갔다 올게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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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애티드 아웃스입니다 뭐 도와드릴 거 있으실까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실까요? 평소에 어떤 색 많이 바르세요? 핑크로 핑크 핑크 핫핑크 아니면 코랄피치 같은 색 코랄피치 코랄피치 그러면 이거 안 돼 잠시만요 이거 안 돼 잠시만요 하임이는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기분일까요? 한번 발라봐요 입술 누가 발라보실 거예요? 저기요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 색도 좋아해요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더 안녕하세요 회사는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으로 맞추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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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이벤트 중이어서 고객님 오늘 첫 번째 손님이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임아 내가 선물이야 하임아 안녕 안녕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요? 우와 울어요 어떡해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임 씨 맞으시죠? 어떡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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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하는데 취업 준비로 너무 힘들어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뭔가 잊지 못한 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어떡해 얼굴에 뭐 안 바르셨다 얼굴에 뭐 안 바르셨다 지금 여기서 무려 저희가 꾸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화장품을 좀 몇 개 챙겨 갈게요 네 저는 섀도우를 블러스 한 번만 챙겨주세요 네 언니가 테스트도 엄청 많이 해요 신기해 언니 평소에 이게 포인트 매콤 안 하죠? 살짝만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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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화사해 봄이야 봄 봄인가봐 내 마음은 내려와 봄인가봐 내 마음은 내려와 봄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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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되게 은은하면서 화사해졌어 응 수업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짜 화이팅 화이팅 동생이 일단 언니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맞아요 예뻐가지고 항상 둘이서 팀 돼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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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안녕하세요 와 저희 레드벨벳이 에듀트하우스의 새로운 뮤즈가 되었잖아요 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을 많이 많이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네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나 나 딩고